중동지역 전쟁의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. 글로벌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인 브랜트유는 한 달여 만에 배럴당 8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. 현지시간 7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랜트유 선물 종가는 80.93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.7% 상승했습니다. 브랜트유 가격이 벤치마크인 브랜트유 가격이 벤치마크인 브랜트유 가격이 벤치마크인 브랜트유 가격이 80달러 선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.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도 11월 분 인도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벤치마크인 브랜트유 가격이 77.1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.7% 올랐습니다.